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여러분 이제 타워 앞에 왔거든요 이건가? 뭐야? 타워 앞에 왔고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구경할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구경도 좀 하고 좀 딱 밥도 먹고 기대가 되네요 기대되네요 매우 매우 지금 밥 먹으러 올라가는 중입니다 저한테 뭘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배가 고프네 많이 배가 고프네 아하 어색하네요 너무 어색하네 괜찮아 그냥 시켰습니다 이역네 매우 물고기 먹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 지금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저는 서울에 살지만 여기를 처음 와봐서 여기 자주 와야 할 것 같아요. 진짜 빨리 올라간다. 비행기다. 진짜 비행기다. 비행기야. 느낌 이상해. 느낌 이상해. 못 믿습니다. 와 이거. 이거. 아이고. 와. 얘가 더 이쁜가. 우리 자리. 와. 진짜. 와. 진짜. 와. 와. 한 20분 동안 계속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큰 기대는 안 했는데 되게 이쁘더라고요. 어때요? 인정. 오케이. 인정입니다. 왜. 왜냐. 인정이기 때문에. 진짜 실림됩니다. 여러분. 진짜. 한 번 찍고. 뮤. 뮤가 진짜. 말이 언제야 이거. 진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. 이게 진짜 다 보여요. 진짜. 이거 봐요. 제가 진짜. 티하미. 아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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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해부네요. 이거 또. 칠이 귀엽다. 아아. 아아. 왔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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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? 망했네 아 나 밑에 봤어 이거 둘, 이거 푸타로 모자 이거 하나? 이거 이거 이거? 어 이거, 그럼 이거 오케이 불가물 사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예쁘게 잘 나왔죠? 네 오케이 이게 뭐지? 어, 그러지네 이거 꼭 하고 싶은데? 하고 싶다 응 아,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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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점 오 만족하네요 만족합니다 오, 이쁘네 옷 구경하는 것까지 남긴 오케이 예쁜 거 있나요? 어 방금 들어와가지고 아, 네? 조금 늦게 네 여러분 잘 준비를 할 텐데 제가 벌써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잠깐 쉬어서 즐겁게 놀았고 오늘 하루 어땠나요? 끝내주는 하루 그렇지 그냥 모든 게 다 좋았어요 근데, 분리요 응 응 맞아 날씨도 적당했고 응 네 예쁘죠? 네 혹시 모르실까봐 이찬구 리오구요 세원입니다 응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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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